한국GM은 26개의 스피드모터스, 가칭 대표 권세진와 SS 오토 대표 권기현을 신규 딜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딜러 판매 시스템은 딜러가 관할 권영 내 판매망 및 고객관리에 책임을 갖는 자동차 매수 판매 방식이다. 국내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한국GM이 2010년 1월에 처음 실시, 지난 1년 8개월간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GM은 25일 부평 본사에서 차량 판매 경험이 풍부한 SK 네트워크스 자회사인 스피드모터스, SS 오토 두 개사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또 대한모터스, 삼화모터스, 아주모터스 등 기존 딜러들과 재계약을 진행하며 총 5개 딜러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차량 판매에 나선다. 한국GM은 딜러 판매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분류했던 전국 8개 권역을 일부 세분화해 각 딜러별 효과적인 차량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국GM은 쇠보레 브랜드 도입 이후 영업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인 판매 계획을 세워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주요 판매 거점의 대형 대리점을 유치해 매장을 고급화하고 기존 대리점들을 쇠보레 매장으로 새롭게 단장해왔다. 이외에도 현재 290여개 수준의 대리점수를 향후 328개까지 늘려 쇠보레 영업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스피드모터스 충청권역, 충청도, 대전, 후난권역, 전라도, 광주, SS 오토는 수도권 서부, 경기 서부, 인천 및 서울 강남 서부권역, 대한모터스 영남권역, 경남, 부산, 삼화모터스는 수도권 북부권역, 서울 강북 및 서울 강남 동부, 일산지역 포함한 경기 북부, 아주모터스 동부권역, 경기 남동부, 강원도, 경북권역, 경상북도, 대구, 울산, 제주도를 거점으로 5개 딜러가 전국 판매 권역을 각각 관리한다. 앙쿠시 오로라 한국지연 부사장은 신규 딜러 선정을 통한 전국적인 딜러 판매 시스템 운영은 쇠보레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고 매수 판매 증대를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라며 회사는 각 딜러와 함께 쇠보레 내장의 구급화와 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신차를 제공해 제품 라인업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영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모에 따라 허브 대리점 396제곱미터 이상, 스포크 대리점 231제곱미터 이상, 위성 대리점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 전략적 위치의 대리점 입지를 선정해 대리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각 세계적 위치의 대리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